구티비 호남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부안 좋은교회에서 구티비 호남전북과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7일 부안 좋은교회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역교회 성도들도 함께 참여해 찬양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찬송이 됩시다라는 주제로 설교에 나선 부안 좋은교회 황진형 목사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며 이번 찬양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전체적으로 볼 때 좀 침체하는 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계기를 삼으려고 요아지 음악회를 갖게 됐는데 문화로 잘 보금의 옷을 입힌 그런 교회 사역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진행된 찬양 콘서트에서는 강명화 권사, 김숙경 사모, 오산영 집사, 주윤승 목사 등 4인 4세계 찬양 사역자들이 각기 다른 개성을 선보이며 찬양으로 참석한 성도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 밖에도 윤성탁 장로와 서창덕 목사, 황진형 목사의 특별 찬송도 함께 진행되며 행사에 감동을 함께했습니다. 이날 찬양 콘서트 4회에 나선 구TV 호남전북본부 정혜연 본부장은 많은 분들과 함께 찬양함으로써 하나가 되어서 너무 기쁘다며 앞으로 우리 구TV가 다양한 지역 콘텐츠로 성도들에게 다가가겠다고 말했습니다.